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넬슨 나사 국장은 캡슐에 들어있는 돌과 먼지에는 물과 많은 양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베누와 같은 소행성들이 생명체의 기본 요소들을 지구에 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오시리스 렉스 소행성 탐사선에 탑재된 캡슐은 2016년 9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7년 만에 62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전 끝에 지난달 귀환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